안녕하세요 문화캐스터 레몬입니다. 오늘 함께 볼 작품은 1936년에 발표된 시문 작가의 상록수입니다. 농촌개몽운동을 소재로 한 장편소설이에요.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두 남녀 주인공 박동혁과 채용신이 헌신적으로 농촌개몽운동을 하면서 노력하고 또 사랑하는 내용입니다. 이 소설은 실존 인물의 삶을 모티브로 하고 있는데요. 원산여고 출신의 최용신이라는 학생이 모델입니다. 주인공부터 함께 보죠. 먼저 남자 주인공 박동혁은 한공리라는 곳에서 농촌개몽운동을 성공적으로 마친 사람이에요. 한공리라는 곳은 500명 남짓한 사람이 사는 곳인데요. 그 중에 70%는 농업을 하고요. 20%는 어업을 합니다. 나머지는 토기업이라고 해서 토기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죠. 이곳은 문맥률이 80% 이상이에요. 여기에서 이 박동혁이라는 사람은 6, 7세 이상부터 중년 이하까지 사람들을 모아서 한글과 산술을 가르쳤습니다. 동혁이는 아주 똑똑하고 말도 재미있게 할 줄 아는 친구예요. 자기 주장을 펼 때는 굉장히 열정적이고 단호해서 굽히지 않는 친구죠. 여자 주인공 최용신은 동혁이의 첫인상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구릿빛 같은 얼굴, 황수처럼 건강한 체격, 거기다가 조금 더 꾸밀 줄은 모르면서도 혀끝으로 불길을 뿜어내는 듯한 열변, 조그마치도 비굴하거나 지나친 친절을 보이지 않던 그 점잖은 몸가짐, 실제로 소설 안에서 박동혁은 그 묘사 그대로입니다. 그럼 최용신은 어떤 사람이냐? 여자 신학교에 다니는 학생인데요. 부끄러움이 조금 있기는 하지만 당차고 아주 똑똑한 친구입니다. 역시 농촌개몽운동에 자신의 삶을 헌신적으로 바친 친구예요.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얘기하는 타입이죠. 두 사람은 한 신문사에서 주최한 다과회에서 처음으로 만나게 됩니다. 학생개몽운동에 참가했던 학생들을 모아서 위로하는 다과회였죠. 그리고 첫 만남에서 서로가 아주 잘 맞는 사람이라고 바로 알아봅니다. 두 사람이 두 번째로 만난 건 영신이 선생님으로 모시는 백현경이라는 사람의 집에서예요. 서로 편지를 통해서 미리 약속을 정한 거죠. 백신은 영어도 조금 할 줄 알고 양장도 입을 줄 알고 서양 문화에 좀 익숙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동혁이는 그런 모습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냥 일어나죠. 채영신도 함께 뒤따라 갑니다. 두 사람은 그날 서로의 사정을 터놓고 이야기합니다. 동혁의 아버지는 동혁이 학교만 졸업하면 괜찮은 벌이를 할 줄 알고 논밭을 팔아가며 열심히 공부를 시킵니다. 그러나 동혁은 알죠. 점점 집안이 기울어 간다는 걸요. 영신이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된 어머니가 정말 어렵게 키웠는데 생선 광주리를 이고 다니시면서 그 생선을 판 돈으로 학교를 보내신 거예요. 두 사람은 그날 학교를 그만두고 농촌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진짜 필요한 일들을 해보자 라고 약속합니다. 동혁이는 바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갔고요. 영신이는 자신의 고향은 아닌데요. 모든 문화시설과는 완전히 격리된 청석골이라는 산골로 가서 일터를 잡습니다. 그리고 서로 농촌 계몽 운동이 어느 정도 계도에 오르기 전까지는 만나지 말자 라고 아주 진지한 커플이에요. 만나지 말자 라고 약속한 뒤에 서로 주기적으로 편지를 일단 주고받습니다. 그러다가 영신이가 몸이 많이 약해져요. 그 소식과 함께 한 번 동혁이를 찾아오겠다는 편지를 보냅니다. 가뭄에 반가운 비가 오는 날 영신이도 한공리에 도착합니다. 동혁이는 미리 마련해둔 바닷가 근처 숙소에서 편안히 쉬라고 영신이를 배려해줘요. 그리고 한공리에서 강도사라는 사람에 대해서 듣게 됐는데요. 강도사는 일제강점기 이전까지는 금부의 도사라는 벼수를 했는데 한일강제병합이 되고 나서는 부자들이나 장사치를 도적으로 몰아서 올가매했고요. 고문에서 논밭을 마련한 뒤에 이 근처에서 고리대금으로 자신의 부를 늘려가는 아주 악명높은 사람이었어요. 강도사의 돈을 빌리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둘째 아들이 있었어요. 강기만이라고 해외바람을 좀 쐬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걸 짐작은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 딴에는 농촌운동에 자신도 참여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자꾸만 동혁이 옆에서 추근추근 했는데 실제로는 그런 것에 관심이 있는 인물은 아니에요. 그냥 뭐 허영심이겠죠. 영신이가 강기만이라는 사람을 처음 본 첫 인상은 이래요. 응달에서만 지내서 하얀 살결과 안경 속에서 사람을 깔보는 듯한 조그만 눈동자며 살만 온 개발같이 가냈픈 손가락을 보니 어쩐지 말대답을 하기도 싫었다. 더구나 명주 옥색 저고리를 입은 것과 부사견 회색 바지를 또 구두가 덮이도록 사복을 치뜨려 입은 것이 바로 보기 싫을 만지나 눈꼴이 틀렸다. 눈꼴이 틀렸다는 건 눈꼴셨다. 뭐 이런 뜻이겠죠. 영신이가 싫어하는 눈치를 못했는지 강기만은 조그만 일이라도 만들어서 영신이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려 합니다. 물론 영신이는 절대 가지 않죠. 만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집으로 초대하는 건 참 불편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핑계에 저 핑계 대면서 가지 않습니다. 사실 강기만 집안 자체가 큰 문제인데요. 큰형인 강기천이 머리가 좀 좋아요. 그래서 동혁이가 하는 농후회마다 좀 회방을 높습니다. 은근히 대놓고는 안 하고요. 뭐 그러거나 말거나 영신이는 아픈 사람답지 않게 아 여기 요양하러 온 건데 이곳에서도 맹활약합니다. 똑똑한 머리가 어디 가지 않죠. 동혁이와 오랜 친구이자 농후회의 동지인 건배라는 친구의 아내를 회장격으로 추천해서 항공리 부인 근로회라는 단체를 하나 조직해요. 그래서 거기서 부인들도 글을 배우고 읽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근로회를 유지해 나아갈 방법까지 세워서 건배의 아내에게 자세히 알려주고 또 두 사람은 의형제까지 맺습니다. 영신이가 돌아가야 할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어요. 사실 영신이는 얼른 돌아가야 돼요. 아까 영신이가 청석골에서 일한다고 했죠. 청석골로 내려가서 자리를 잡은 뒤에는 영신이가 야학의 교장겹 소사의 일까지 맡았고 어린애들에게는 보모고요. 부녀자들에게는 지도자고요. 교회에서는 전도사 노릇에 간단한 병이면 의사 역할까지 자처했죠. 그렇게 몸 하나를 열해 쪼개내도 감당을 못할 만큼이나 바쁘게 지내던 사람이 여러 날 동안 자리를 비우고 있으니 청석골에 걱정이 되는 건 당연해요. 그리고 떠나기 전날 영신이는 자신에게 약혼자가 있지만 사실 그 사람은 어릴 때부터 이웃에 살아서 약혼을 한 것이니 만일 동혁씨 당신이 나와 함께 하겠다는 준비가 되어 있다면 나는 당신과 평생을 같이 하고 싶다라는 뜻을 표현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영신이가 청석골로 떠나기 바로 직전에 약혼을 하게 돼요. 하지만 아직 결혼을 하지는 않았는데요. 서로 3, 4년 정도 기간을 두고 농촌운동을 안정시킨 후에 하기로 한 거죠. 역시 진지한 커플입니다. 그런데 영신이의 운동에 제동이 걸립니다. 순사가 찾아와서 주제소로 방문하라고 하더니 이런 이야기를 꺼내네요. 첫째는 영신이가 지금 글을 가르치고 있는 예배당 있죠. 그 예배당이 좁고 낡아서 위험하기 때문에 아동을 80명 이외에는 한 사람도 더 받지 말라라는 것과 둘째는 기부금을 내라고 돌아다니면서 강제에 비슷하게 청하면 법률에 저촉이 된다라는 말을 듣게 돼요. 두 가지였어요. 물론 농촌 계몽운동을 방해하려는 수작이었죠. 영신이에게 글을 배우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100명이 넘었거든요. 저는 이 장면이 제일 마음이 아팠어요. 영신이가 어쩔 수 없이 학생들을 선착순으로 받은 다음에 나머지 학생들을 내보냈는데 학생들이 처음에는 선생님 저 잠깐 화장실 갔다가 와서 늦은 거예요. 하면서 선생님한테 막 매달려요. 어쩔 수 없이 청년들이 아이들을 80명 빼고 다 정리를 한 뒤에 아이들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담벼락에 머리를 내밀고요. 교실 안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영신이는 담밖에서도 볼 수 있도록 일부러 칠판을 유리창 쪽으로 옮기죠. 그때 영신이는 아무래도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계속 수업을 하는 것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겠다. 더 큰 새로운 학교를 지어야겠다는 생각에 기부금을 받으러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그 옆 동네에 정말 큰 부자가 있었어요. 아까 제가 강기천이랑 강기만 집안도 되게 부자라고 했잖아요. 거기랑 비교도 안 될 만큼 훨씬 더 부자였어요. 그런데 한 낭청이 그렇게 돈을 흠청망청 쓰면서 정작 자기가 내겠다고 약조한 기부금은 또 내지를 않습니다. 여기에 가만히 있을 영신이가 아니죠. 물론 가서 따지다가 유치장 신세를 치고 맙니다. 한편 동혁이의 운동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동혁이는 이때 한참 농후에 회관 건물을 짓고 완성하느라 정신이 없었는데요. 자꾸만 면장이 동혁이를 불러요. 당연히 강기만의 형인 강기천의 말을 듣고 그런 거겠죠. 이때쯤 강기천은 면역 의원회, 금융조합 감사회, 또 얼마 전에는 학교 비평 의원까지 맡아서 남의 이목이 누구보다 중요할 때예요. 그래서 그런 강기천에게 면장이 이런 이야기를 귀뜸합니다. 한국리도 말이야 진흥이라는 걸 만들어서 자네가 회장을 해보면 어떤가 하는 거죠. 하지만 젊은 친구들 지금 모두 누구를 따르죠? 동혁이를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강기천 입장에서는 동혁이가 골칫거리였던 거예요. 처음에 기천이는 동혁이를 구워삶아서 자기 밑으로 들어오게 하려고 하지만 실패합니다. 자 한편 영신이도 학교 건물을 짓는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돈이 부족하니까 본인도 바지를 걷어붙이고 나름 열심히 돌을 나릅니다. 두 달 열흘 정도 걸려서 청석학원이라는 문팩까지 걸게 됩니다. 진짜 인간 승리예요. 가장 돈이 많이 드는 내부나 유리창 이런 건 하지 못했지만 급한대로 이제 아이들을 다시 수용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걸 축하하기 위해서 동혁이도 옵니다. 하지만 건물이 세워진 걸 축하하는 자리에서 그만 영신이가 쓰러지고 말아요. 다행히 맹장염에다가 창자가 꼬인 것이었는데요. 수술은 잘 끝났어요. 그러는 동안 한공리에서 강기천이 일을 벌입니다. 농후회 회관이랑 회원들을 몽땅 차지한 거예요. 동혁이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죠. 어떻게 일이 된 거냐면요. 동혁이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강기천이 동혁이의 친구 있죠. 건배를 매수해서 새로운 회원이 되었다가 회장 자리까지 거머쥐게 된 거예요. 없을 때 투표를 막 해버린 거죠. 하지만 동혁이가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섣불리 감정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일단 기천이는 기존 농후회 회원들에게 꼬어준 돈이 있었고 또 그 돈을 고리대 이자까지 쳐서 아주 많이 받으려는 수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일단 농후회 회원들의 빚을 본점만 모아서 돌려준 뒤에 차용증을 받아내서 모두 불태웁니다. 그러니까 동혁이 입장에서는 자 회장직 줄 테니까 우리 마을 사람들 고리대 받으려고 했던 거 다 포기해 이거죠. 아 기천이 너무 그 표정이 진짜 일품이에요. 꼭 읽어보셔야 돼요. 하지만 이를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었던 동혁의 동생이 있어요. 동화가 아무래도 형은 어떻게든 공부를 시켰는데 동화는 서울에서 공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좀 한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술도 잘 마시고 좀 성질도 욱하는데 동화가 그 회관에 불을 지르려고 합니다. 아 강기천이 회장이 된 건 아주 아주 부조리한 일이다 이거죠. 다행히 동혁이가 불 지르는 걸 막지만 이걸 보고받은 순사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동혁이는 일단 동화를 몰래 도망시킨 다음에 스스로 순사에게 잡혀갑니다. 영신이는 공부하러 멀리 떠나기 전에 동혁을 한 번 보려고 환공리로 왔다가 더불어서 같이 취조까지 당해요. 그래도 유치장에서 겨우 만나기는 합니다. 그리고 일본으로 유학을 갔다가 건강이 나빠집니다. 당연히 그렇죠. 누가 거기에서 챙겨줄 사람이 있어야죠. 그리고 다시 청석걸로 돌아오면서 거기서 죽음을 맞게 됩니다. 뒤늦게 영신이를 찾아온 동혁이는 왜 동혁이가 늦게 찾아왔냐면요. 계속 감옥에 있었거든요. 동혁이는 울면서 통곡을 하다가 마음을 잡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그래 일을 하자. 영신이처럼 죽는 그날까지 일을 하자. 인생의 고독과 고민을 잊어버리기 위해서라도 일을 해야만 한다. 사랑하던 사람의 사업을 뒤를 이을 사람 그 사람은 나밖에 없다. 울어주고 서러워해주는 것보다 내가 청석걸로 와서 자기가 끼친 사업을 계속해준다면 그의 혼백이라도 오죽이나 기뻐할까? 기뻐하겠지? 든든히 여길까? 든든히 여기겠지? 이래 바쁜 꿀벌은 슬퍼할 겨를도 없다는 격언이 있지 않은가? 아, 두 사람 슬프지만 참 멋지죠? 시문 작가의 상록수, 그리 긴 소설은 아니에요. 장편 소설이기는 하지만 딱 한 권으로 떨어지는 소설이니까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토록 악하게 굴었던 기천이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그만 죽고 맙니다. 기천이는 난잡한 성생활 때문에 매독에 걸렸는데요. 체면상 드러내놓고 치료를 하지 못하다가 그 병에는 수원을 피우면 특효가 있다는 말을 고지 듣고 비밀스럽게 구해서 피우다가 갑작스럽게 중독이 돼서 방구석에서 머리를 틀어박고는 이빨만 빠드득빠드득 갈다가 그만 죽고 맙니다. 참, 하찮은 인물에 어울리는 하찮은 죽음이죠. 상록수 여기까지였고요. 지금까지 문화캐스터 레몬이었습니다.